수차례 연기됐던 세월호 선수들기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준비작업이 한창인데 높은 너울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획보다 하루 일찍 시작된 세월호 선수들기 작업. 예상보다 너울이 높게 일면서 어민들도 조업을 포기했지만 준비작업은 시작됐으며 뱃머리를 감은 와이어 5개를 크레인에 연결시키는 공정이 완료됐고 선수들기를 위한 지원선 위치 조정 등 막바지 준비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활동 종료 조치로 예산이 끊긴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관 2명이 개인 경비로 현장을 찾았고 유가족들과 함께 작업을 참관했습니다. 기상악화와 선체 훼손 등으로 선수들기만 6차례 연기된 데다 전체 인양 일정도 9월로 또다시 늦춰지면서 유가족들은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는 선수들기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을 오가며 작업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